자 이번 시간에는 의문사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의문사 의문문이 무엇이냐? 생각하기 전에 일단 의문문이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죠. 자 코끼리는 나무 아래서 사과를 먹습니다. 라는 문장이 있네요. 자 이게 의문문으로 바뀌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. 코끼리는 나무 아래서 사과를 먹습니까? 하면 이게 의문문이 되죠. 그렇죠? 혹은 이렇게도 합니다. 코끼리는 나무 아래서 사과를 안 먹습니까? 이렇게도 하고요. 이런 것들이 그냥 의문문입니다.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치면요. 단지 물음표를 붙였을 뿐 혹은 단지 끝을 올려서 말했을 뿐. 이게 그냥 의문문입니다. 자 그러면은 의문사 의문문은 뭘까요? 자 코끼리는 나무 아래서 사과를 먹는데요. 나무 아래서를 지워버리고요. 어디에서 먹습니까? 하고 말을 바꿔보죠.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냥 의문문은요. 나는 말할 테니 너는 OX만 대답해. 라는 나는 완전한 문장을 만들 테니 너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만 대답해. 라는 방식의 의문문이죠. 하지만 의문사 어디에서가 들어가면 답이 열리게 됩니다. 자 어디에서 먹습니까? 응 글쎄 어린 황자가 사는 바오밤 나무 아래서?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. 열린 의문문. 네가 정답을 직접 말해줘. 이런 의문문이 바로 의문사 의문문입니다. 그 의문사 의문문의 특징이고요.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당연히 의문사가 들어간다는 거죠. 들어간다는 것. 자 또 보시죠. 코끼리는 코로 사과를 먹습니다.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. 코끼리는 코로 사과를 먹나요?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의문문입니다. 하지만 야 코 말로, 코 말고 뭐로 먹는데? 어? 귀로 먹나? 이렇게 열린 의문문을 만들면 코 대신에 코끼리는 어떻게 먹습니까? 해서 코 대신에 어떻게를 넣어주게 됩니다. 자 그러면 의문사 의문문이 되죠. 어떤 의문사가 포함됐는데요? 어떻게? 라는 의문사가 들어갔죠. 자 이거 우리가 국어 강의하는 것 같은데요. 여러분 쉽더라도 그 개념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씹으면서 가야 그 뒤에 프랑스 의문사가 등장했을 때 아 요거하고 특징을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. 당연히 그렇겠죠. 자 하나 더 해볼까요? 아침마다 사과를 먹는데요. 그러니까 아침마다 말고 언제 먹는데? 어? 잠들기 시작한 지 37분 57초 뒤에 벌떡 일어서 사과를 먹지. 열려있는 대답. 열려있는 의문사 의문문입니다. 자 배고파서 먹어. 왜 먹어? 심심해서 먹어.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왜가 포함된 의문사. 코끼리는 사과를 먹습니다. 코끼리는 도대체 무얼 먹나요? 이렇게 조금은 달라 보이는 형식으로 의문사를 넣기도 합니다. 자 코끼리는 사과를 먹어. 누가 사과를 먹는 거야? 자 이렇게 의문사가 만들어지기도 하죠. 위에 있는 아이들 네 녀석과 이 두 아이를 살짝 비교해보고 갈게요. 어떻게 다르나요? 얘네는요. 무엇을 누가 명사를 묻는 명사를 대답하라고 유도하는 의문사 의문문이죠. 자 이해 가시나요? 그러면 반대로 위에 있는 네 개는 뭔가요?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왜? 이 아이들은 부사에 해당합니다. 이 부사라는 표현은 우리말의 부사와 영어의 부사와 프랑스어의 부사 다 똑같습니다. 사실 이런 품사 이야기는 제가 초반부터 지금까지 안 드렸는데요. 자 명사, 동사, 형용사, 부사 우리말 이렇게 네 가지 품사로 구성되고요. 영어는 뭘로 구성되나요? 똑같이. 명사, 동사, 형용사, 부사로 구성되고요. 자 그러면 프랑스어는 뭐로 구성될까요? 똑같습니다. 명사, 동사, 형용사, 부사로 구분됩니다. 어? 선생님 그럼 의문사나 전치사 이런 것들은요? 자 전치사도요. 다른 단어와 합쳐서 결국 명사, 동사, 형용사, 부사 이 안에 다 들어가고요. 의문사도요.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왜? 얘네들은 부사에 해당되고요. 누가와 무엇을? 얘네는 명사에 해당됩니다.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언어는 명사, 동사, 형용사, 부사 네 개로 이루어집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. 이 네 가지 품사에 대한 개념은 차근차근 좀 개념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. 어떤 언어를 공부하든지 간에.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지금 의문사를 추가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 의문사는 부사들일 수도 있고 명사들일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해서 대략의 의문사 의문문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자 이 중에서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의문사가 들어갈 때는 원래 어떤 단어를 제껴버리고 그 자리에 치고 들어간다.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의문사 의문에 대한 개념. 프랑스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의문사 의문에 대한 개념을 배워봤습니다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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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과